제종시와 제종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실천정책제안공모전을 엽니다.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제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실천부문은 네이버폼을 통해 자유서식으로 제출하고 정책제안은 시누리집에서 정책제안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제종시는 심의를 거쳐 시상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